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가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장 유화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팡이를 붙잡고 승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연구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개 인사들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연구소는 영성회복의 시기에 기도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도사역연구소장을 회복해야 하는 이때에 기도를 돕는 사역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부흥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기도로 하늘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